에이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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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건 뭔데요? 리사TV가 계속되었습니다 리사TV 에이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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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사TV가 계속되었습니다 3초 매력 시작 미니언 진짜요? 네 꼭 그렇다면 제가 찍고 싶은 거 다 찍은 거예요? 맞아요 시작해볼게요 우와! 짱 신기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블랙핑크의 리사라고 합니다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건가 모두 지금 들어볼까? 노래는 마지막 장면이죠? 아 시소 언니 진짜 오늘 너무 넓게 나오는데 미니언 피규어 구경하러 갈려고요 피규어 수집 따로 하지 않지만 귀여운 거 있으면 사는 편이에요 미니언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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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뻗고 싶은데 오빠 턴 있어요? 오빠 턴 있어요? 오빠 턴 있어요? 아 오빠 왜 없어요 이거 때문에 못해요 아유 정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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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피카츠 미니언 오우 네 나 고마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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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이거 진짜 오마이 갓이에요 제가 아까 미니언 사고 싶다고 했잖아요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사고 싶은데 너무 귀여워서 다 못 골라요 저는 저 이거 내게 내게 사이키예요 지니 언니가 좋아하네 디즈니 좋아하겠다 애니메이션 같은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선물로 해 줄래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롤빙입니다 어제 제가 피규어 샵 갔다 왔잖아요 어디 한번 뭘 샀나 보자 이거 네 개 있는데 이거 한 대 잠시만요 한 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 외계인들의 폭격이 시작됐다 아니 내가 살릴 거야 어떻게 공격이 밟으면 만졌어 우린 여섯 명이다 나는 레인 없을까 이왕 고마운 김에 밥도 사주니 그래 예 뭐 먹고 싶은데요 갱장찌개 한국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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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매력팁이잖아요 어때 매력 발산 잘하고 있어? 아니요 4초 매력 시작 1 2 3 1 2 3 아 매력이 아닌 거 같아 나무늘보 라무늘보? 아니요 안 닮았어요 꼭 방송에 내주세요 라무늘보 닮았다는 거 나무늘보 나무늘보 그룹 같아요 아닌데 넌데? 아 따가 여기까지 블랙핑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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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핑크 여기는 어디게 키링은 인기가요입니다 키링은 사실은 가수였고 아이돌 모르셨죠? 모르셨죠? 다들 블랙핑크가 뭐지? 의사가 뭔데? 그래서 내가 뭐야?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춤추는 사람 아 네 이게 보기엔 좀 그냥 아 얘는 뭐하는 사람이지? 이런 거야? 제가 그런 이미지였군요 아니 언니 뭐해요 언니 임사해주세요 용한 왓쌉 왓쌉 언니 뭐 열심히 하고 있네? 비밀이야 이거 나 팬판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 말이야 엄마 나 파우치 있어 말도 와요 짱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우와 이런 거 귀여운 거는 왜 멤버들한테 안 사주는 거지? 언니 왜 그러는 거예요? 귀여운 건 몇 번 우리 이제 간래요 우리 이제 생방하러 안녕 안녕 우리 이제 생방하러 아 귀여워 여러분들 지금 제니의 매력팀을 보고 있습니다 나이의 매력팀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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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예 즐거워 하늘 매력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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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 안뇨 제보다 재밌어 안녕하세요 진흥 오빠가 하는 매력팀이 봤거든요 역시 저 아이가 더 잘할 것 같아 더 잘할 것 같아 더 잘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방금은 선배였는데 가자마자 죄송해요 오빠 저는 오늘 스케줄 끝나고 집 가는 길인데 떡볶이 갑자기 당기는 거예요 먹으러 가지고 있어요 떡볶이 순대하고 튀김 고구마 튀김 맛있겠다 빨리 빨리 가고 싶어 짜잔 드디어 저 죽었어요 배고파 죽을 뻔했어요 떡볶이 인분하고요 계란 두 개요 떡볶이 오징 튀김 계란 나이스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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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